지금 전화가 1, 2차 지금까지 이지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프다 안녕! 리허설 끝! 이슬 하나씩 투표를 받을게요. 라이어스는 이거 샀어요. 전 자스민을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벨이 더 이쁜 것 같긴 해요. 너랑 더 잘 어울려요. 벨? 벨이 너랑 더 잘 어울려요. 자 이제 상상해주세요. 제가 머리 빗고 있는 모습을. 아 진짜! 아 진짜! 아까 1층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보셔서 저희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저희를 알아보실 줄은 진짜 몰라. 렌즈다! 렌즈 슈퍼 너무 재밌겠지 않아? 이거 어떻게 사는 거야? 지금이 엄청 크다. 도전해보는 거지, 그치? 사실 자신이 없어. 이거 유나를 사서야겠다. 유나를 사서야겠다. 유나를 사서야겠다. 유나 바비도 있는데? 아냐 근데 에리얼을 더 좋아할 것 같아. 딱 봐도 이게 더 좋아할 것 같아. 이거 맛있을 때 초콜릿 오랫동안 먹어야겠다. 아니 코로로 젤리 사가야 돼. 어! 이거 맛있다고 들었어. 이거 맛있어요. 쬐끄만한 감자 스틱으로 먹었는데 맛있어. 제가 진짜 애정하는 초콜릿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진 않는데 쫀득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편한 그런 게 있거든요. 보이지 않아서 아쉽네요. 쟁여가려고 했는데. 언니 뭐가 더 맛있을까? 이건 우리 평소에서 사먹는 감자 스틱으로 해봐. 얘가 좀 더 얇은 것들이 많아서 얘가 더 맛있을 것 같아. 멜치.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사야겠다. 근데 원래 이런 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매콤한가 봐요. 멜치. 아 언니 나 큰 거는 어렸을 때 고추장 찍어 먹고. 고추장 찍어 먹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류지인이 라면좀으니까 라면삼까? 류지인이랑 하나 사줘야겠어. 선물인데 4,500원짜리 라면좀는 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선물이니까. 그래야 약간 할 말이 생기는 거 알죠? 이거 하나만 줬을 때. 오! 오! 코코넛! 나 하나만 두 개를 줘야겠어. 오! 제가 진짜 여기를 엄청 기다렸거든요. 기다렸거든요 저도 여자긴 여자인가봐요 뭐래? 어! 나는 이거 믿지한테 선물해주고 싶어 사서 내 포카 놓고 다니라고 오 귀엽다 믿지가 저한테 맨날 닮았다고 해주는 캐릭터예요 종류 엄청 많네 귀엽다 우리 유나 같네 유나 닮았다 이거 약간 나 닮았는데? 그쵸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약간 유나랑 날 닮았어 어? 날 닮은 포켓몬이잖아 내가 얘 게임했잖아 얘로 얘로 한거야? 이브이가 진화하는데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다 얘네 예쁘다 얘로 했나? 얘 예쁘다 뭔가 되게 방에 갖다 놓고 싶다 타코야키 먹으러 가야 되는데 비가 더 찼으면 좋겠다 우산 없이 타코야키 넣는게 더 편한텐데 비가 거의 그쳤나봐요 아 저 저 저톤머리 이거 사진 한번만 찍어 와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일본 좋다 그니까 너무 예쁘다 이제 배고파 우와 우리가 지금 이 거리를 걷고 있어요 여기 진짜 타코야키 유명한 집 있는데 나 여기 처음 와봐 진짜? 우와 이거 타코야키 유명한 데 있죠? 우와 나도 여기 와보고 싶었어 저도 돌고 타고 싶어요 이렇게 사진이 탄생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오 언니 유학생 같아 아 근데 이렇게 한국 노래가 많이 나오구나 케이팝 노래가 많이 나오네 이번에 체셔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뭔가 길거리에 근데 체셔도 나오면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게 달려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라라라라라라라 뭔가 되게 어슬렁어슬렁하게 다닐 것 같지 않아? 일본거리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 한국이랑 해줘 여깄다 언니 타코야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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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여기 먹자 맛있겠다 비싸다 배웠었는데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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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생각이 안 나 야쓰이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타코야키가 그렇게 맛있다고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뜨거울 때 먹어봐야 아 매운 뜨거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콕이 뜨거워 한 입에 넣었다가 들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들고 약간 구경 좀 시켜주고 소스 더 많이 묻혀달라 할 거야 어떻게 어떻게 너무 뜨거워? 어떻게 어떻게 너무 뜨거워? 맛있어 이거 찍어야 돼요 이거 테니꺼예요 너무 싫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эфф 음 으음 으음 야 고소해 진짜 맛있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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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향이 뒤늦게 올라오네 더워서 이게 다 똑같은 맛일까요? 약간 색이 다르네 먹어보고 다음에 곧 오니까 또 저희가 첫 일본어왔을 때 먹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어떻게 펄을 넣어서 팔 생각을 하지? 이러면서 혀 대서 아이스크림으로 좀 녹여야 될 것 같아요 저 뭔가 저 쓴 우유 뭔가 저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호텔 냉장고에는 냉동이 없어서 지금 사면 지금 둘 다 먹어야 되거든요 이제 10시 13분이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들어가서 씻고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마지막을 그래 못 찍어 이거는 진짜 시원 딱딱할 때 먹어야 되거든요 입천장된 거 용납할 수 있는 맛이야 음 좋지 저희 처음 일본 왔을 때 이거 그때 얼마나 많이 먹었지? 오일 때마다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일본 와서 처음 먹은 게 이건데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한국에 못 가져가서 너무 아쉬웠어 이제 저희는 쉬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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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